불길 약하구만. 저 정도 힘이면 몸 안에 수기가 가득해. 집수에 담긴 오른자로. 집수, 나 정도는 된다는 거네? 그럼 어쩐지 싸울 때 만만치가 않더라고. 기운을 내뿜어 불을 다루고 있어. 저자, 류수 이상이여. 류수, 나보다 세네. 위험할 뻔했다. 귀에 다 젖었군. 치수다. 저렇게 가볍게 물개를 말리다니. 치수 중에서도 높은 단계의 고수에. 치수 이상의 고수. 나 죽을 뻔했네. 뽀송뽀송해. 와. 거기에ES 같이 pages을 다시 풀어 말까? 훌้ ninth 불àn지나. Paulが 길이 井上 mig이다.